타임 오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어 뭐야? 아 못하네 아 무면허인 거 티내네 어라 이거 이거 너무 쉽다 형 어라 이거 여러분 근데 실제 운전 이렇게 하시면 바로 경찰에서 잡혀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? 아 지금 가는 거 같아 가다 가다 배치 맞자 배치 이따 갔다 오다 갔다 와서 하십니까 자 이분 따라서 한 번 하세요 체력 변경 나부터 할게 오케이 KB부터 삐잉 어 지금 좋아요 지금 오 잘하는데? 인코스 가르죠? 오 역시 아웃코스죠 아웃코스 어 형 지금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어요 3점 오랜만이라가지고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꿨어요 아 이거 나 다시 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한 번 바퀴 오 그래도 아 지금 보셨죠 오른쪽 깜빡이 안 켜고 지금 차선 변경했거든요 와 이거 드리프트 하나 손해봤어요 아 차선 막 바꾸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살이기 때문에 조선 바꿨어요 뭐야 이거 아 네 김준이 선수 1차선으로 갑니다 아 2차선 네 오 쇼커트도 하지 않아? 오 좋아요 그래 이거 바로 써야 된다고 나 부스터 쓰는 것도 까먹고 있었네 오 아 준지가 그냥 떠나더 레벨인데 아까 주빈이 형 주빈이 형 뭐 한 거야? 손폭기 손폭기 편집해서 다시 할게요 오 준지 다음 나야 아 준지 아 준지 네 무녀노 갑니다 우린은スイ 식후트가 وف트야? 안 돼 그거 알았어 뭐야 이게 뭐야 quack Pend cannula 한 번만 한 번 teh optimize 꺼버려 Après 한번 봐줘 세 번 이렇게 하면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가에도 이런 하가에는 없다 오 봤음? 게임하러 왔는데? 게임하러 왔는데